3월 마지막 주 국회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주요 의사일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정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현안 보고와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관련 자체 진상규명 추진경과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난주 접수된 의안입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 이 접수된 의안에 대해서 그렇게 흥미가 땡기지 않을 텐데요. 저희들이 접수안을 이렇게 자주 보고해드리고 소개해드린 이유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나 이슈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법안의 형태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개해드리는 것 이외에도 기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떠한 법률안이 제출되는지 살펴보시면 기사거리로도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205건의 법률안을 포함해서 207건입니다. 먼저 인구 고령화로 숙련 간호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과는 별도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정책의 입법 검거 마련을 위한 간호법 제정안, 간호조산법 제정안 등 세 건의 제정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각각의 법안들은 전문 간호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간호사 양성, 수급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책무를 명시하는 등 간호인력 전문성 확보와 처우 개선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6건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1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 개정과 관련하여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 등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거를 작성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명 인증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익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가능성을 고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공직선거 후보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와 관련하여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이의 제기 결정에 대한 불복시에 현행법상 곧바로 행정소송을 거쳐야 했던 것을 중앙선거관위에서 우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접수되었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에서 발생한 아시아계 인종 혐오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80명의 공동 발의로 인종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교민에 대한 추모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검지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최근 미국 내 인종 혐오 범죄를 규탄하고 미국의 공정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우리 교민의 보호를 촉구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에게 국제사회와 함께 인종차별 및 정오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 의지를 다지고 실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접수된 국민 동의 청원 현황입니다. 지난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최근에 사냥개에 의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냥개 관리부주의에 대한 처벌법규 마련 등 동물보호법 개정 을 요청하는 청원 그리고 해가 진 이후에 시위에 허가제를 도입하고 엄중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두 건입니다. 신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일곱 건입니다. 끝으로 국회 주요 일정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심의위원회 위촉식이 오늘 오전 11시 국회 접견실 에서 열립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참석하셔서 제21대 개월을 맞아 신설된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은 기존 시상제도를 통합 개편하는 것인데요. 의정활동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것입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국회의장 부의장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정책정부나 6명 경제산업 분야 7명 사회문화분야 8명 등 총 21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이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2021년 5월에 시행될 제1회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서 각 의원실에서 추천받은 우수 입법과 국회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에 개최되어서 9건의 취업심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5일 이루어진 2021 정기 재산 변동신고 등과 관련하여 2021년 재산심사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 직속에 성평등국회자문위원회가 수요일 3월 31일 오후 4시에 개최됩니다. 여성의원 전원회의 설립을 통해 여성의원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여성의원들의 연대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소통기업관실은 오늘 오후 3시에 제20대 국회사 편찬 자문 원고교열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제20대 국회사 편찬에 관한 자문과 가칭 국회 헌정박물관 전시내용 선정에 관한 자문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여의도 봄꽃축제가 영도부구청 주관으로 사전신청자의 한한 제한적인 봄꽃 산책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12일간 둔치주차장 출입 목적을 제외한 국회 직원 및 방문인의 윤중로 출입이 제한됩니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봄꽃축제 관련 국회 직원 및 가족들의 통제사항 준수를 각별히 당부하였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출입기자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